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참 대한민국의 부정성과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여러분, 이제 지금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처음에는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했던 엑셀 분석 작업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후보별 득표일이 항상 민주당은 플러스고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값이 나오고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값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숫자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아 전문가의 큰 도움을 얻어 가지고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도 여러분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분석이 끝난 것이 2022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필러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다 정리정돈한 그가 이렇게 책으로 나온 시점이 다 완관된 것이 1월부터 발간을 해 가지고 이제 올해 6월까지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만 조작을 했으면 이렇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가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정당과 선관위가 야합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를 벌여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제2아 전문가가 역으로 선거범죄집단이 사용한 규칙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사용한 규칙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완전히 부정선거가 세상에 다 까발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갑재 씨나 전규재 씨 이런 사람들도 자주 이렇게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 가끔가다 이렇게 반항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내놓고 이야기를 안 하죠. 얼마 전에 조갑재 씨가 저를 사기꾼이다 이렇게 내가 그냥 그냥 몇 번 그냥 폭탄을 터뜨렸지만 이제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하태경 씨는 조금 조용하고 요즘은 이준석은 정치를 해야 되니까 끝까지 부정선거 없었다고 여러분들 떠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분석이 끝나 있는 것은 2017 16년 총선부터 분석이 돼 끝났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은 정당 차원의 전국에 걸친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없었고 일부 유력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는 있었죠. 2016년도에는 춘천시에 출마했던 김진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 허영 씨가 김진태 씨가 받은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15장을 훔치는 그런 부정선거가 관찰이 된 거죠. 대구에서도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봐야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기 때문에 2016년 총선을 보게 되면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됐던 2017년 이전이라도 전자투표기가 도입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판에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인물들 가운데 선관위와 굉장히 유착관계인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회한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가지고 2016년 총선에서도 장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주당 국힘당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열 손가락 아니기 때문에 2016년 총선은 대체로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역순으로 선거를 추적해가다 보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한성천시라든지 또 석종대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작이 선거 부정 역사가 굉장히 한국이 기네요. 장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작 역사가 아주 긴 나라입니다. 이제 전자투표기위가 이런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2012년 이전도 그 이전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조작을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이게 참 해결하기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오늘은 여러분 이 가까운 데서 이 오그노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오그노 여러분들 공동대표가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 제13대 대통령 선거 부정백서 이것을 평화민주당 당시에 당대표이자 대선후보가 김대중 씨였습니다. 1988년 1월 30일 평화민주당이 발행한 책의 일부분 내용을 공개했는데 책의 내용 가운데 정당의 발언이기 때문에 좀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검증을 안 해봤지만 그런데 특정 정당이 1987년도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억울함을 토로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세세한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과장되거나 조금 허위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분명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1960년도 3.15 부정선거 이후에도 소위 아날로그 방식의 소위 투표제를 집어넣거나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는 일들이 그 당시도 있었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020단은 현재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나 부정선거는 업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당대표와 평화민주당 사람들의 절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옥 대표가 이 뜨거운 열기와 함성 천지를 뒤흔든 전국 연인은 1500만 명의 목표는 평화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낸 겁니다. 제13대 대통령선거 부정백서 거듭 강조하지만 정당의 이름 주장이기 때문에 100%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도 아날로그 방식의 이름들 선거 부정이 있었는데 그 부정수법이라는 것이 디지털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뭐죠 실물 투표지를 투입하고 릴레이 투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주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하게 하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치론 제13대 대통령선거를 결론적으로 총평함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의 전제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은 절대적 기준으로 심판돼야 하는 것이지 결코 상대적 기준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도 그런 관리가 있었으니까 혹은 다른 편의 정치적 실적이 있었으니까 하는 이유로 부정이 묵인묵가된다면 이 나라 선거제도는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지금도 하고 싶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 표를 부정선거를 했던 열 표를 부정선거를 했던 백 표를 부정선거를 했던 간에 그건 부정선거인 겁니다. 절차가 여러분 정당하지 않으면 모든 선거 결과는 다 정당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평안민주당이 1988년도 여러분들 내놓은 겁니다. 둘째 드러나지 않았고 교묘히 숨겨진 부정은 부정이 아닌가를 물어야 된다. 오늘 숨겨졌다가 내일 드러나면 그 부정은 오늘까지 부정이 아닌가. 이 점에서 우리는 내일 드러날 수 있는 수 없는 부정의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밝혀둔다. 세 번째 오늘날과 같이 법질수와 법도덕이 땅에 들여진 사회에서 부정에 대한 최후의 심판자는 인간 양심이란 사실이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 부정을 저지게 한 사람이 수십 수백만이 이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민 가슴 속에 그 부정을 더욱 심각히 고발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1988년도에 평안민주당이 여러분들 낸 이런 내용이지만 지금 읽어도 뭐죠 가슴이 그래도 그 당시는 정당에서 이런 백서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양심이란 것이 살아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방대한 조작정치와 청문학적 자금으로 자행된 선거부정의 종류는 우선 가시적인 것만 보더라도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 부재다 투표 부정, 레이 투표, 무효표 조작, 기권 조작, 환표, 화남과 개표부정 등 실로 광범위하다.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 중 가장 대표적인 유행은 최소 93만 이상 170만 명으로 추정되는 유령유권자 조작. 유령유권자를 그 대신에 그 대신 자 그때는 아날로그로 만들었네요. 가짜 유권자.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가짜 사전투표자서를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3만 7천 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외에 야당 성향유권자 그중에서 특히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 지지성향자 60만 명을 선거인명부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사건이다. 선거인명부 위변조가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중 유령유권자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평화민주당이 두 차례 신문광고를 통한 성명의 숫자적 근거를 제시하여 그 진위를 촉구했음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명이 없는 것은 정거로 나타난 일을 부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1988년도에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억울함이름 넘쳐가지고 평화민주당에 당시에 김대중 당대표가 이끌던 때 조작된 성리를 고발한다. 그건 책으로 낸 내용입니다. 이때는 이제 컴퓨터가 일상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날로그였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진화가 됐기 때문에 훨씬 대규모로 손쉽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죠.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여당 측의 대리투표에 의한 부당 2등은 약 108 50만 표로 추게 된다. 부재자 투표에 관해서는 특히 군부대 안에서 공공연의 공개 투표를 하거나 그것도 그들의 계획에는 모자라서 개표전에 현지대 부대나 도착 선거구에서 부정환표한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이미 드러난 바가 있다. 서울구로구청 사건은 부정환표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부재자표 85만 표 가운데 최소 50만 표는 이런 방법으로 부당 득표하였다고 볼 때 야당 후보와의 득표 손익차는 약 100만 표에 달할 것을 보인다. 이밖에 이번 선거에서 한 표당 10만 원 내외를 지불한 이른바 릴레이 투표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것을 이제 와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한 투표구당 최소 200표 이상 릴레이 계획을 세웠고 또 실제로 지시한 사례가 밝혀졌지만 만약 한 투표구당 100여명씩만 실행됐다 해도 전국 통계는 약 150만 표에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전투표 중복 투표가 전혀 여러분들 발각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체제로서는. 그러니까 10번 했는데 20번이 나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참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돈으로 사들인 표가 이 지경이란 것은 실로 개탄을 넘어 타개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정신박약아저대 주민등록증을 급조해서 대리투표로 이용한 숫자가 20만 표 전국 각체에서 환표 환함한표 30만 표 등 도합 50만 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오은호 대표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1988년도에 1987년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화민주당의 이름 그래도 그 당시는 양심이 그렇게 살아나는데 당이 선거가 마친 다음에 부정선거 100서를 낼 정도였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다 덥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상 열거한 민정당 후보의 부정특표만으로 총계 400만 표는 엄청난 수에 달한 것이다. 실로 놀랍고 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선거인 명부에서 김대중 후보의 지지자를 약 60만 표 삭감하였고 투표구 선관위원장이 고의로 투표용지에 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효표환시킨 숫자를 우리는 전국에 약 40만 표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역사가 오래된 장관 역사를 갖고 있네요. 장관 역사를 갖고 있고 이제 특히 온라인 투표 부정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석기 씨를 중심으로 한 통합진보당 여러분들 비례대표의 부정선거 문제가 그때는 또 온라인 투표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디지털 부정선거가 이제 본격화된 그런 경우죠. 참 갈 길이 멀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일을 잘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권력은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년한 것은 모든 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합립화될 수 있고 또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빨각되더라도 처벌도 이렇게 유약하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딱한 일하기는 그래도 이때는 이제 선거 부정을 하더라도 권력이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 2024년 총선에서 몇 주 전에 끝났던 10월 10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에 사전투표율 7.5%를 부풀리고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명 정도를 여러분들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한테 더해주는 그런 일명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조작방법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이 2024년 총선에서 실행에 옮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7.5% 이런 뻥찍이라 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짜 사전투표수가. 그것을 더불당 후보의 선거구에 집어넣게 되면 더불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214석 이상 정도를 여러분들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개헌선거가 이런 탄핵 저짓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7.5%까지 하지 않더라도 사전투표를 5%만 여러분들 올리더라도 전국에서 220만 표를 위해 사전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의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불당이 비례대표를 합쳐 가지고 약 204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5% 이상 정도의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여러분 선거를 치르게 되면 200석 이상을 더불당 후보가 차지하는 것이 거의 저는 아주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20만 표를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닙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 일어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는 총 240만 표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선거 사기를 주도한 인물들이 상당히 조심한 선거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1% 정도 격자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조심한 선거였는데 그 선거가 240만 표 정도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으니까 2024년 총선에서는 5%보다 훨씬 높은 최소 7.5% 329만 표 정도의 득표수 조작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농객들이나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지만 그냥 선거 결과가 결정된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막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개표 상황표의 소위 컴퓨터 입력 이런 부분을 막지 못하면 조작용 pc를 사용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하는 것은 어제 여러분들 제가 다 시연해 줬지 않습니까 구조작법하고 신조작법을 활용해 가지고 개표 상황표가 여러분들 정리된 다음에 개표소에서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순식간에 뭡니까 조작용 pc를 통해 가지고 숫자가 변조가 돼 가지고 메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메인 데이터 탑을 통해서 전국의 여러분들 방송이 되고 국민들이 그 숫자를 조작된 숫자를 보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제공해 준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1988년 또에 평화민주당의 조작된 승리에 관한 그런 부정선거 백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선거가 완전히 장악된 상태고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 위름 조작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2024년 총선부터는 더 이상 국민들이 그 선거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더불당에서 2017년도에 선거 부정을 기획해 가지고 추진했던 그 1군의 인물들 인물들이 성공을 한 거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총칼을 동원하지 않고 탱크를 동원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접수한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야 될 국민의 힘이나 윤 대통령은 아주 무력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 그 문제의 심각성 나라가 넘어간다는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에 책임감도 없고 긴박성도 없고 절실함도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선거 부정 세력들이 그냥 정권을 장악해 가지고 친북국가 친중국가 반미국가 반일국가 사회주의국가 이렇게 몰고 가더라도 팔레스타인 유럽 인민들이 70% 이상이 강경정치 집단의 하마설 유럽들 지지해 가지고 가자지구가 초토화된 것과 같이 그들이 정하는 대외정책에 따라서 그냥 나라가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 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라를 떠난 것 외에는 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입을 닮은 걸 살든지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를 듣기는 가뭄의 콩나귀와 같습니다 모두가 다 국민들의 눈과 눈을 가리고 귀를 덮는 방송과 논조가 다 지배하기 때문에 참 역부정 저로서는 노력하지만 뭐 이렇게 방송이 탄압받는 상황 속에서 저의 콘텐츠를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까지는 포기를 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마무리 하고 또 내일 내일은 또 토요일이니까 좀 편안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옥 같은 어둠이 이렇게 덮고 있고 참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좋은 세상이 올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